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식 프로세스 정의서, 프로세스 계층도 정의서 엔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주제별로 계층화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정의서에는 프로세스명, 아이디, 설명, 정보, 특성을 기입합니다. 엔티티 매트릭스에는 정보의 생성, 시, 조회, 알, 수정, 삭제 등을 정의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프로세스 정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관련된 프로세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관련된 프로세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관련된 프로세스 정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